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팀장님 방금 수상한 제보 전화가 어떻게 된 거야? 내 조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지? 덮어 보험검 결의입니다 도마 다들 자리에서 일을 놔주이소 211명이나 죽었습니다 대체 왜 수사를 안 한다는 건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죽을 건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너 누가 뭐 했어? 도대체 누가 그딴 짓을 버리는 건지 이유가 있을까도 아니라 왜 했을까 비행기로 추락시켰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내 앞만 짱구로 굴려받아 버리겠다 누군데 우리를 죽였어 왜 궁금하셨습니까?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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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